네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.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. 종목 코드번호 054-7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주 2020년 8월 18일 오후 3시 8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. 자 키이스트 또 하락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조금 이 키이스트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내려가니까 힘드신 분들도 많죠. 하지만 키이스트라는 종목을 저는 계속적으로 믿고 있습니다. 자 기도를 합시다 우리. 기도해야죠. 키이스트에 올라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될까요? 자 기도하는 곳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또 있었어요. 기도하는 곳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데서나 또 기도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. 기도도 좋은 곳에서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받는 건데 교회 같은 데에서 기도를 해서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.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하실 거면 초 켜놓고 혼자 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키이스트 오늘이 하락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합니다. 기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런데 제 이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흩어지는 모습은 아니다.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. 자 이런 계단식 하락에 이어서 오늘 나온 은봉이 컸죠.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시장 하락에 동반해서 사실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 자 시장이 하락할 때 동반해서 주가가 하락하지 못하는 종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하는 날 하락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못 받아요. 그만큼 개미가 많이 타고 있어요. 개미가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시원하게 빼주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갑니다. 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 폭락장에도 하락이 정말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.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하락이 나온 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이 요정도 나오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요 가격권을 깼으니까 좀 불안하죠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제 선택의 시간. 자 왜냐? 14,000원 이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팔아도 되고 2차 매수를 하기에도 좋은 구간입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차적인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믿었던 종목이라면 반드시 올라올 것이고 만약 믿지 않고 손절을 하셨다면 다시는 안 보면 됩니다. 자 그래서 키이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죠.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다고 저는 자신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하락이 있어야지 또 상승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하락이라는 게 매물이탈이 없이 하락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키이스트매물이탈이 별로 없어요. 고작 뭐 만주? 만사천주 뭐 요정도 지금 팔아도 있고 있는데 자 뭐 지금 며칠 동안의 매수세와 비교하면 만주 정도면 절대 큰 게 아닙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음봉과 지금 시장 하락에서 불안함에 있어서 투매 심리가 어느 정도 일지 않았나 그래서 매수 효과 창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고 그 하락이 나온 후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음봉은 길어지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음봉이 길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양봉은 더욱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저는 키이스트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절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만 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.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